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1, 6, 4, 100, 64번째, 1, 3, 5 기초영어입니다. 오늘은 퓨어를 두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퓨어 주제가 뭐였어요? 남량특집, 가위 눌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게 다 능동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동태 문장으로 넘어가고 문법적인 주제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넘어가고 내용적 주제는 남량특집에서 지진특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경주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징적인 현상은 저도 느꼈었는데 아니 건물이 흔들리다니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걸 능동태로 해볼게요. I felt 쉽죠? 뭐를? 집을, 집을 느꼈다. 말도 안 되는 영어고 집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집이 어떻게 돼요? shake,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서도 자주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한국말이 왜 이래? 수동태로 바꾼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house가 주어가 되면 the house was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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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P가 돼서 was felt 자 그러면 see나 hear 때와 똑같습니다. 수동태가 될 때 어떻게 지각동사의 수동태가 되면 여기에 능동태에서 없었던 여기 two 없잖아요. 이 자리에 그런데 여기는 two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 얼핏 보면, 흘끗 보면, 살짝 보면, 잠시 보면 꼭 콩글리시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잉무드시입니다. 명확한 잉무드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한국말 구조 그대로 집이 어쩌면 이 장면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집이 흔들리는 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 얼마나 쉽습니까? something was felt to do. 무엇이, 뭐, 뭐 하는 게 나한테 느껴졌다. 한국말과 똑같이 느껴졌다. 수동태이죠. 더 쉬울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느껴지다 라는 말이 집을 하나 샀는데 말이죠. 혹은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집이 was felt to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to be too large for me 집이 나한테는 너무 크다고 느껴졌다. 자, 우리말 진짜 콩무드시처럼 보이는데 느껴졌다. 그러니까 아주 초급 수준을 좀 넘어선 사람들은 3번 문장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 집은 좀 크게 느껴졌다 하면 the house looked라던가 seemed 이 형식 할 때 했잖아요. seemed too large for me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 초자가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하니까 그것보다 약간 수준이 나은 사람이 야, 그게 무슨 콩글리시냐 이렇게 해야지 느껴졌다, 여겨졌다 seemed라고 해야지 seemed to large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보다 또 실력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것도 완벽한 영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가 있죠. 1번 문장은 진짜 몸의 감각 세포로 진짜로 촉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집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고 우리말의 느끼다도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비유적인 의미로 여겨지다 생각되어지다 확실한 판단은 아니지만 대략 그러한 생각이 들다라는 뜻에서 느껴진다. I feel that he's crazy 요즘에 쉬로 해야죠. I feel that she's crazy 그녀는 미친 것 같다라고 내가 느낀다라는 그 판단하다의 느끼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지각동사로 되어서 the house was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thought think의 과거 문사 thought 와 똑같은 겁니다. the house was thought to be too large for me 의 뜻으로 느껴졌다 여겨졌다 생각되어졌다 의 뜻으로 be felt to 가 쓰인다라는 놀라운 사실 콩글리시적으로 한국어적으로 우리말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그게 완벽한 영어라는 거를 오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영어가 다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seem to be too large look too large 의 뜻으로 be thought to 의 뜻으로 the house was felt to be too large for me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오늘 알아두시고요 기둥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문장으로 1번 문장 2번 문장 2개를 확실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